안녕하세요. 민트그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출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폐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뭐, 여러분. 저희는 반갑습니다. 저희는 민트그룹입니다. 원래 초반에 좀 멋있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네. 번이 아니게. 네. 그동안에 우리 토크는 하고 있죠, 지훈씨? 네. 저희가 밴드를 5년동안 활동을 했는데 친한 팀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안녕 바다 형들을 게스트하고 오늘 5년동안 하면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주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조금 더 재미있게 박수 같이 치면서 처음에. 네, 아시죠? 네. 네. 두 손 놀면 되게 뻘쩔하잖아요. 그쵸? 네. 아닌가요? 네. 빨리 하자. 메신저라는 노래 저희 노래 다시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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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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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괜찮아요 다른 곡 바로 하겠습니다 회색의 사업을 드려드릴게요 왜 자꾸 침쳐? 왜 자꾸 멈춰? 왜 자꾸 아퍼? 불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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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할 이 세상의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지금 뭘 바라보려고 한 장에서 이제 난 그냥 존재한다고나 할까 재촉하지마 오래걸리지는 않을거야 조금만 기다려 보기 중이야 왜 자꾸 지쳐 왜 자꾸 멈춰 왜 자꾸 아파 왜 자꾸 지쳐 왜 자꾸 멈춰 왜 자꾸 아파 왜 자꾸 아쉬워 왜 자꾸 глаза 왜 자꾸 아쉬워 왜 자꾸יט să 왜 자꾸 아쉬 Like afish 왜 자꾸 아쉬워 이 세계 하늘 바라본 영원 꿈에서 이제 난 하나둘씩 비워내야 하나 어쩌면 오늘 너에게서 답이 오진 않을까 한참을 기다린 나를 버릴까 왜 자꾸 지쳐? 왜 자꾸 멈춰? 왜 자꾸 아파? 왜 자꾸 지쳐? 왜 자꾸 멈춰? 왜 자꾸 아파? 으어어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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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Out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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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직 느끼는 대로 죽음을 느끼는 대로 아직까지 날 그렇게 속이고 싶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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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